안녕하세요 웨이와 체리주스의 외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 네루네루네루 할건데요 이거는 피쭈장인가 잘라놓은거구요 이거는 마시멜로우 300원짜리 잘라놓은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버렸어 아 우리 둘나서 버렸다네요 일단은 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돌리고 왔어요 네 저희가 돌리고 왔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한번 섞어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섞어주세요 너무 잠시만요 저희가 잘 안보이니까 위로 좀 할게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